대전에서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명이 초중고 대학생으로 나타나 10대와 20대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성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26명이 됐고 인근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9명을 기록하는 등 대전에서 모두 25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17명 등 각 지역에서 환자가 쏟아져 62명이 감염된 가운데 10대 이하도 1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간을 찾지 못한 확진자만 38명에 달해 치료 병실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16, 17세 청소년 접종 예약률은 첫날 20%를 넘긴 이후 비공개되고 있습니다.